고대의 화원이 열렸군 이곳은 무사해야 할 텐데 이 기운은... 설마... 시럴 수가! 악마들이 이곳까지 오염시키다니! 땅에 루미나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야 한다! 고대의 뿔피리를 불면 화원이 길을 열어줄 거다! 고대의 화원이 열렸다! 고대의 화원이 열렸다! 고대의 화원이 열렸다! 한강의 수강력력! 하지마! 두 bij! 죽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베테레미지 근데... ¡ ch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것이 바로 땅의 루미나다. 이제 모든 루미나가 모였으니... 남은 것은 금지된 재단을 여는 일뿐이로군. 부디 로헨델의 붕괴를 막아다오.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무리였습니다. 아제나가 없으면 고작 이정도인가... 아제나가 없으면 고작 이정도인가... 참으로 시시하나... 아브렐슈드... 질대지 마라! 곧 아제나님이 도착하실 것이다! 벨모로크! 예, 아브렐슈드는! 아제나가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아제나를 붙잡아 놓을 동안 재단의 봉인을 붙들어다. 질대지 마라의 퀄리아도... 알겠습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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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가자... 지금 즉시... 로헨델을 파괴할 것이다. 서둘러! 으아악 미안하다 악마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엠비스카님의 영혼과 공명하고 있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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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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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